이 늑인데 지금 여기서만 거의 한 5,600원 번 거 같아요 예 좋은 좋은 그거였다 캐스트였다 어디로 와 일단 빠른 이동까지 간 다음에 빠른 이동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낫다 어차피 볼거면 가까이 있네 어 이번 의뢰자는 가까이 있네요 의뢰 장소가 문제지 일단 의뢰한 의뢰인은 가까이 있다 조형, 설탕, 중독, 설탕, técniv, 배불로 관리하는 곳에서 여러 장소가 걸린 건가? 직원은 얘기한 거 같아 plebs에 시국은 뭔가가 있긴 한데 쟤가 만약에... 이제는 한간에 그녀의 사무조가 나를 적은 어려를 한 거구나 거래 났구나 그래서 공고 게시판에 걸어놨어 또 밤의 악령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불의 짜리 애들이라서 쉽게 쉽게 죽네요 저한테 죽으세요 어디가 죽어 죽어 구글은 이게 짱 나는게 피를 그녀의 죽음을 죽였다고 그녀의 죽음을 죽일 줄 알았다 그녀의 죽음을 죽였다 그 죽음을 죽였다 조사해야되나? 어? 요런걸 또 요런걸 또 안장을 또 안장볼까? 안장좋은겁니까? 롯지 55원기 35원기 55 어 좋네요 괴물상대로 경험치 획득 Y번 밤향력 인간영상대 정오향력 요것도 팔아야겠다 이거 무게가 1이 나가네? 머리 몇개 팔아야겠다 절단 확률 어 절단 절단 나는거야 20 똑같고 이건 어 쓸데없는건 팔아버려야겠다 어 요거 뭐있다 다가 툴을 사용하자 그럼 끝이야? 괴물이 뭐 나타나고 뭐 그런거는 아니고 어 여기 뭐 있다 흔적 어 여기도 뭐 있다 흔적 어 어 여기 뭐 있다 흔적 어 어 이제 냄새 맡고 냄새로 따라하는거야 어 어 냄새가 안보이는데? 아유 미친 선새를 안켰구나 냄새 보여다오 와 냄새야 여기 있다 어 요거 따라가면 됩니다 요게 냄새야 빨간거 이거 공기중에 있는거 음 음 스멜 굿 어 여기야? 저기 그 음파 나오는데로 가는거 같은데? 뭐야 떨어져야돼? 괜찮나 여기? 어 어 익은거 같은데? 아니 아니였네? 뭐야 냄새 어 냄새 끊겼어 오 오 냄새가 끊겼네요 예 다시 위로 올라가면 있지 않을까? 오 찾았다 오 좋아 오 누구게 살아가는데 어떤 dimension rejoined 그 장소가 거시기한데 아, 그 즐거운 과구요. 게스트 이름이 무덤 할망구 지지마 게롤트 힘내 게롤트 어, 어디야? 어디를 안내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거 맞아? 그때 그 길인데 한 바퀴 돈거네 그 결론은 제자리에 놓고 유인해서 잡겠다 이런 생각이죠 또 명상하고 있었어 왔네 오, 말도 안 하나야 오, 말도 안 하나야 치고 빠져 어어 퓁 퓁 어어, 더블어택 어, 이번엔 좀 호적수를 만난거 같은데 어어, 혀, 혀로챡챡질이었어 퓁 퓁 퓁 미쳤다, 미쳤다 들어오라고? 도발을 하는게 아니었어 너는 오, 챡챡질 퓁 잠깐, 잠깐, 어 오이씨 퓁 퓁 독침붕 독침붕 딱 그냥 죽여 어 오 전리품이랑 어 유물 하나씩 주네 오의초 이거 의뢰가, 을의가 돈이 되네 우리 머리 차르는거 응 야 너는 이렇게 칼에 좋은 거 잘 드는 게 많은데 왜 머리는 항상 그 어 그냥 작은 그 그거로 하냐 왜 무기 하나 또 봅시다 이건 뭐야 19레벨이야 이건 뭐가 들어왔지 얜데 그냥 그 뭐냐 랩제에 맞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 제 레벨에 맞춰서 안오네요 얘 뺑소니 미안해 그 뭐냐 진단서는 어 보험회사에 잘 놓고 어 병문안 갈게요 어 어이 여기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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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80 그라 아 여기 이 의뢰를 많이 해야되네 어 기본적으로 유물 유물 무기 하나 유물 장비 하나에 어 150 이상 줘 크라운을 네 그 옵션을 안썼어요 예 네 레벨에 맞춰서 나오는거 그 다음에 걸어가고 있냐 그걸 그거 눌러야지 칼도 내 그 레벨에 맞게 나오는 거구나 어 그래서 적은게 12렙 늦게물 옵션을 바꿔 볼까 게임플레이에 있겠지 어 이거 켜기 어 어 이거 이거 어 난이도 그러면 한단계 올리겠습니다 예 레벨에 따른 적 난이도 조정 난이도 한단계 위 어 겐트 난이도는 어 그대로 해 좋았어 708 어 뭔데 조금 자 얘는 뭐 여기서 뭐 해운도 치고 그냥 그래야겠는데 그러면은 일단 빠른 이동으로 갑시다 어 어 일단 방송에서는 이제 급한 불만 끄는 거죠 이제 너무 물음표만 많이 들어와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긴 맨날 UFC 열려 어 예 바가지머리 바가지머리 가드 올리세요 바가지머리 바가지머리 힘내세요 바가지머리 왜 쟤 에 제가 죽행하면은 쫄깃이 아니라 암이 걸리실 거예요 보는 사람이 예 한단계씩 높여 가야 돼요 이제 난이도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돼요 이제 암이 걸리는데 웃긴 건 암이 또 걸려서 암이 암세포를 죽여서 자연치유되는 그 지경까지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내 레벨에 맞춰서 나오네 돈 줘 노트는 다운 워렌에 올렸어 네, 저도 누가 읽을 수 있어 적은 예약을 읽어 적은 적은 적으로 읽어 할 수 있어 당연히! 왜, 억수로 그냥 공부해 일할 시간이고 왠지 가치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 오직 원스토어 북쪽으로 시작해 여기 중에서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마시지에 물이 흔들어있어 눈에 뼈지 않고 손에 뼈지 손에 뼈지 않고 속을 뻗고 여기 공기량이 딸려요 왜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급속도로 다는데? 이거 해독제 먹고 들어가자 팝스를 먹고 들어가면 그래도 똑같다 여기군 어 뭐야 너무 아픈데? 전 지금도 쫄깃한데요? 이그니로 태워.. 아 이그니로 타는 가스야? 일로와 안 들어와? 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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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옵니까? 오세요 좀 안와? 안와? 너 죽어 그러면 아프면 너 슬슬 나무에 숨고 싶지? 안옵니까? 안와? 이 정도면 내가 가도 될 것 같애 안와? 아니요? 여기가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ты옥? 네 두고 또 뭐 어디야 아 이거구나 이거 따라가면 되는건가? 아니네? 발자국 나올줄 알았는데? 아 이제 끝이야? 이런 병 잠시 해외 운석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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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 뭔가 있어 잠깐만 넌 이걸 깔아야 될 거 같아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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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미안해! 어! 어! 후엔이다 역시! 후엔이 미래다 두마리야? 뭐야 1밖에 못져? 어? 이거 좀 많이 들어가는데? 좋아 야비만 늘어가고 있어 뭐가 피 차는데? 에이씨 안되겠어 한두 마리가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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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러 그냥 아무개나 너무 아픈데? 우와! 쿠엔 안쓰면 나 무조건 죽어 여기서 어! 미친! 어! 어! 쿠엔 써도 죽네? 난이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야 어! 내 수준에서 이거 너무 지나친 난이도가 아닌가 어! 어! 이거 제 수준에서 이거 너무 난이도가 분수에 맞지 않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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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쳐3에서 다크소울3를 하고 있다 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 이거 난이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죽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봐 어디였지? 여기 아니었냐? 어 어 아... 힘드네요 예 한두 마리만 모르겠는데 세마리야 쟤네한테 이그니가 이그니가 나으려나? 별로 달지도 않아 효과가 없는 것 같애 진정하고 1 1 2 앤 쓰고 피하고 오 오우 일단 너부터 죽친다 내가 뭐 에이 하나였어? 하나가 분실술 쓴거야? 어 어 그래도 얻어가는 건 좀 있는 것 같아 뭐야 수강? 있어 저기 있어 어 뭐야 간다 우와 아 형 형 형 형 형 잠깐만 어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어어어어 어 어 쿠엔을 안쓰면 망한다 어 어 물 빨아 물 아리수 아리수 데스네 어어어어 연속 공격 조심 할 수있어 물 빨면서 아리수lica 맥믈iu 하는거야 할 수있어 넌 할 수있어 유캔되잇 쿠엔 물 빨고 후엔 일단 한 대 맞아 그걸 방심으로 유도하는거지 한형 없어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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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엔 오케이 대충 파악했어 패턴 아 끝났네 패턴 파악하니까 어 어 머리 댕강 어 어 힘들었다 어 위험했어 패턴 알만하니까 끝났어 자 잠깐만 살캔 임검이 지금 아파 자 자 이렇게만 해주고 긴급 처치만 해주자 자 뭐 나왔지? 봅시다 진짜 레벨에 맞게 나왔는가 요건가 요건가? 아니구 요건 요건 내꺼고 요건 내꺼고 14 카라벨라 14 레벨인데? 그냥 넵 넵 제대로 나온거 같아요 예 그냥 날 그 깨어내려는 고도의 낚시가 아니었을까 뭐 끼고 있냐 나 전립분 나온걸 일단 끼고 있네 어 금화 추가 이거 이거 달자 어 금화 좋구요 어 걸어가기엔 좀 머네요 자 로치 일로와 쭈쭈